은행은 안 망해 돈 받기 쉬운 놈들한테만 돈을 빌려주거든 그 사람들 은행에서 돈 받게 도와주는 게 내 job이야 이게 중요한 표현이다 도와준다 제가 주는 대본대로만 하면 돈 나옵니다 아니 저 어떻게 돈 떼먹히는 적이 없어 에이 얘는 인간답지 않은 일을 인간답게 하는 재주가 있거든 섹스하고 매너 있게 돈은 어차피 다 더러운 거야 내가 그 더러운 걸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야 섹스하고 이런 거 할 줄 몰라? 몸 좀 다 좋지? 손님 하셨어요! 오호! 우리 마지막으로 작업 하나만 합시다 일명 원 라인 작업 대출 작업 끝나면 저 이발압 뜹니다 저 이발압 뜹니다 저의 발음은